그리넉스 40볼트 잔디깎기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0볼트 배터리 장착하는 곳이고 스마트키도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풀바지통에 대해서 잠깐 소개 드릴게요. 풀을 깎다 보면은 풀이 가득차게 되면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람이 나오면서 풀이 가득 찼을때는 그냥 빼내고 버리시면 됩니다. 아주 탈부착하기가 쉬워요. 씻고 이렇게 장착하시면 됩니다. 요게 그리넉스 40볼트 잔디깎기 입니다. 그 다음에 80볼트 잔디깎기 소개하겠습니다. 높이 조절 단수 조절 가능하구요. 얘도 마찬가지로 80볼트 풀바지통이 들어있어요. 잔디를 깎아서 풀바지통을 안쓰고 쓰실때는 여기다가 달아주시면 잔디 깎은게 자동으로 이쪽으로 배출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80볼트 배터리 장착이 되며 작품 방법은 버튼 누르고 여기가 당깁니다. 자주식은 여기 뒤에 네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네버를 당기면 기기가 알아서 스스로 굴러가는게 자주식입니다.